네, 했어요. 다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어, 한국말을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해요. 듣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들리다, 너무 시끄러워서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따라하다,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뜻,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맞다. 왕핑 씨 전화번호가 234-5678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아니요. 내일 학교에 와요. 아니요, 안 와요. 앉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알다. 요시코 씨,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피터 씨. 예, 선생님. 외우다. 한국어를 배울 때 단어 외우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이유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수업 시간에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읽다. 책 25쪽을 읽어 보세요. 자리 여기 누구 자리예요? 폴 씨 자리예요. 조용히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펴다. 책 36쪽을 펴세요.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한국어 회화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제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강연회에 참석했어요. 결석 올가 씨, 어제 왜 결석했어요?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못 왔어요. 궁금하다. 칭 씨가 시험을 안 봤네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끝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어요. 끝나다. 방학이 언제 끝나요? 끝내다. 저녁 6시에 약속이 있어서 숙제를 5시까지 끝내야 해요. 노력하다. 어려운 발음도 자꾸 노력하면 잘하게 될 거예요. 늦다.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택시를 탔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대답하다. 대답하다. 선생님이 하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떠들다.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요. 마치다. 수업을 마치고 보통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어요. 말. 말. 유시코 씨는 수업 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시끄러워요. 말씀.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 네, 천천히 다시 말해 줄게요. 말하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모르다. 모르는 단어는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다. 질문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발음. 리예 씨는 한국말 발음이 정확해요. 발표. 지금부터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복습.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집에서 날마다 복습해요. 친구에게 한국어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설명. 선생님이 세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업.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보통 뭐 하세요? 숙제. 요즘 학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쓰다. 저는 매일 공책에 일기를 써요. 알아듣다. 안나 씨의 말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어요. 연습. 저는 한국어 듣기 연습을 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요. 열심히. 안나 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예습. 내일 학교에서 배울 부분을 예습했어요. 자세하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적다. 여기에 이름과 주소를 적으세요. 제목. 지금 읽고 있는 소설책 제목이 뭐예요? 졸다. 너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졸리다. 졸리는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준비. 올가 씨는 오늘 발표 준비로 바빠요. 수업 중에는 전화하면 안 돼요. 지각.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 지각했어요. 찾다.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각. 각 학교마다 교과서가 달라요. 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글자. 칠판에 적혀있는 글자가 너무 작아요. 내용.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하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맞게 답하십시오. 문장.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문제.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물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밑줄.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반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며 선생님 질문에 답해보세요. 저는 올가씨 생각에 반대해요. 보기.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꾸십시오. 부분.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써보세요. 빈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숫자. 좋아하는 숫자를 한 개 고르세요. 쉽다. 문제가 쉬워서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쓰기. 저는 쓰기보다 읽기를 더 잘해요. 알맞다. 비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어렵다. 이 책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읽기가 어려워요. 의미.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잘못. 답안지에 답을 잘못 썼어요. 점. 이 문제는 5점짜리 문제예요. 점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간. 중간. 중간 시험이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치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꿀 수 있는 말을 고르세요. 틀리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세요. 공부.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교문. 교문 앞에서 2시에 만납시다. 교실.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규칙. 교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은 뭐예요? 교실에서는 한국말로만 얘기해야 돼요. 기숙사.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요. 대학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도서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도시락. 소풍 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등. 이번 시험에서 요시코 씨가 1등을 했어요. 등록.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어제 학원에 등록했어요. 모이다.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이세요. 모임. 오늘 오후에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반. 우리 반에는 중국 사람이 다섯 명 있어요. 방학.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배우다. 저는 2년 전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분실물. 분실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비다. 수업이 끝난 후에 보통 빈 교실에서 혼자 복습해요. 선생님.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소풍. 이번 학기에는 어디로 소풍을 가요? 아마 올림픽공원으로 갈 거예요. 운동장. 저는 주말마다 반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유학.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일기. 한국어 쓰기를 잘하고 싶으면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써보세요. 입학. 대학교에 언제 입학했어요? 3년 전에 입학했어요. 잘하다.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전공. 제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학교 정문 건너편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졸업. 저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식. 제 친구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학교. 학교.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15분쯤 걸려요. 학기. 이번 학기가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일본에 돌아가려고 해요. 학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신입생이라고 불러요. 학생. 앤디 씨 반에는 학생이 모두 몇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12명이에요. 환영.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위. 이 부분을 가위로 자르세요. 공책. 공책에 매일 일기를 써서 선생님께 드려요. 교과서. 어떻게 하죠? 교과서를 집에 놓고 왔어요. 노트. 아저씨, 노트 3권만 주세요. 만년필. 요즘은 만년필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볼펜. 볼펜 좀 빌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사전.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봐요. 색연필.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색연필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수첩. 중요한 약속은 수첩에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썼어요. 의자. 의자가 딱딱해서 앉으면 불편해요. 종이. 이 책의 종이는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지우개. 글씨를 잘못 써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어요. 책. 책. 책을 사러 서점에 가려고 해요. 책상. 책상 위에 책이 두 권 있어요. 테이프. 이 테이프에는 뭐가 녹음되어 있어요? 필통. 필통에서 볼펜을 꺼냈어요. 판단하고요. 가사하.